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학습할 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전기공사 기사기출문제요 과목은 제어공학이고 자 1번 볼까요 1번 문제 상당히 쉬운 문제죠 전형적인 문제요 특성을 주어졌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위치하는 근액의 수는 몇 개인가 자 오른쪽에 위치하는 근액의 수 오른쪽 위치는 근액의 수는 무슨 의미냐면 평면상에서 근액의 위치가 좌측에 있으면 이 지역에는 안정 근데 이 극위 하나라도 오른쪽에 옮겨가면 즉 오른쪽에 위치하면 우리가 불안정 그죠 그러니까 이 불안정 이렇게 가는 게 뭐죠 바로 루트표에서 부호변화 말하는 거죠 부호변화 그래서 루트표 작성했을 때 부호변화가 일어나면 불안정 그 다음에 부호변화가 없으면 안정 자 그러면 이 문제풀기 위해서 우리가 루트표 작성을 해야 돼요 그죠 루트표 문제준 특성문화에서 얘가 앞에 1이고 그 다음에는 11이고 그 다음에는 2고 그 다음에 20이죠 자 S3차 앞에 있는 1 그 다음에 S제곱 앞에 있는 11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끝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2는 그 다음 칸에 그 다음에 마지막 20은 써주고 그 다음에 없으니까 0이 되는 거고요 0이면 0 0 0 여기까지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S1 부분 11분의 11 곱하기 22 22가 되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이너스 20 따라서 얘는 11분의 2가 나오죠 그죠 11분의 2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럼 얘는 플러스 부호고 아직까지는 안정이에요 그 다음에 S0은요 여기는 11분의 2가 되는 거고 위에 분자가 11분의 2 곱하기 그죠 이렇게 해서 20 되는 거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11 곱하기 0 11 곱하기 0은 어차피 0이니까 11분의 2하고 11분의 2 약분 되면서 얘가 20 나오잖아요 따라서 얘도 전부 다 부호가 플러스 부호야 자 1열의 부호가 지금 확인해 봤더니 플러스 값이고 플러스 값이고 11분의 2도 플러스 값이고 20도 플러스 값이에요 그죠 따라서 부호 변화가 없으니까 오른쪽에 위치하는 불안정근은 없다 정답은 1번의 0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특성 방식의 그늘을 구하는 거죠 특성 방식의 그늘을 구하려면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공식을 생각해야 돼요 결국에는 특성 방식 Si-Si-A의 크기 값은 0이다 그죠 자 이제 풀어보자구요 Si-A의 행렬식 Si가 뭐랬어요 단위 행렬에다가 S 곱한 걸었잖아요 그러면 단위 행렬은 1, 0, 0, 1이니까 S 곱하면 S, 0, 0, S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자 A 행렬은 위에 문제 주어진 이 상상 방식에서 앞에 부분이 A 행렬이구요 뒤에 부분이 B 행렬이라고 있잖아요 얘는 필요 없죠 자 A 행렬 0,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 따라서 이 값을 구해봤더니 자 같은 자리끼리 S,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올 테고 그 다음에 0, 마이너스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2가 될 테고 S, 마이너스, 마이너스니까 S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 Si-A 행렬을 구한 것의 행렬식의 크기 크기니까 S-1, 2, S 플러스 2 이거의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크기는 어떻게 구하죠? 이렇게 곱하고 얘는 플러스항 이렇게 곱하고 G할적인 마이너스항 따라서 이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S에 S 플러스 2 곱해지는 거고 마이너스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또 있어요 그죠? 그러면 얘는 플러스 2가 되겠지 자 정기화하면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이꼴 0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풀 때 이 지금 만든 특성방송식이 인수분해가 가능한가? 자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죠? 더해서 2가 나오고 곱해서 2가 나오는 게 없어요 그죠?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? 그러면 우리가 근혜공식 자 요 2번 문제 근혜공식 아마도 수학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벌써 근혜공식 나오자마자 겁나죠 그죠? 네 겁나요 자 근혜공식이 뭐죠? 근혜공식이 요게 앞에가 얘가 A예요 A는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S 앞에 있는 요 2가 뭐죠? 얘가 B 개수야 그 다음에 요게 2라는 게 얘가 C죠 ABC예요 그러면 근혜공식은 뭐죠? 근혜공식은 우리가 구하는 게 S각수 구하는 거야 S 이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다소 복잡해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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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적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적용해보면 2 곱하기 A 값이 1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이거 B가 2죠? 그럼 마이너스 2가 될 테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2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A1 곱하기 2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? 분모는 2가 될 테고 분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이거 계산할 거야 2는 4 그죠? 뒤에 4이 8 4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S 값은 이거 정리해보면 첫 번째 항은 분모가 2고 위에 분자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자 분자는 마이너스 4 났어요 분모 2죠? 2는 뭐예요? 루트 4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? 2의 제곱은 루트에서 2가 되니까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자 이거 두 번째 항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루트 4하고 위에 마이너스 4니까 얘는 루트에 마이너스 1을 나와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하고 똑같은 의미가 뭐죠? J의 제곱이야 여러분들 이거 성질하고 있잖아요 J제곱은 마이너스 2다 따라서 이 식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우리가 J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죠? J의 제곱 그럼 어떻게 돼요?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과 루트는 없어지니까 J가 되는 거죠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2 자 이 2번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단지 약간 까다로운 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특성 반응식으로 나온 거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근외 공식을 갖다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약간 다소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학 중에서 근외 공식을 갖다가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 2번 문제 풀면서 좀 익히시기 바라요 수학은 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자꾸자꾸 해서 좀 보완하는 거야 자 정답은 1번 수학 중에서 1번 문제 풀면서 아니다 수학 중에서 2번 문제 풀면서 계속 됩니다 수학 중에서 2번 문제 풀면서 또 하나는 교재에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수학 중에서 2번 문제 풀면서